어으! 아아, 팔! 참치? 아, 팔이 너무 아파. 조금만 더 가만, 조금만 더 힘내. 좋아, 좋아, 좋아. 자, 일로 가. 잡아듣겨. 이때 여기 들어가야죠. 이거 100% 불량이거든. 이거는 방송 나온단 말이야. 아, 형님, 어쩐지 옆에 계시더라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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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 가. 이때 여기 들어가야죠. 이거 100% 불량이거든. 이거는 방송 나온단 말이야. 아, 형님, 어쩐지 옆에 계시더라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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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려가. 오케이, 오케이. 자, 좋아, 좋아. 힘을 해, 힘을 해. 힘내라, 힘. 힘내라, 힘. 힘내라, 서울라. 어, 일로 가? 팔 아프지? 형. 고기 놔줄래? 아니, 욕하고 싶어. 난 너무 욕하고 싶어. 하지 마. 아니, 고기 놔. 보인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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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인다. 보인다, 보인다, 보인다. 보인다, 보인다. 아, 보인다. 보인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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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인다. 보인다, 보인다. 보인다, 보인다. 보인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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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인다. 보인다, 보인다, 보인다. 보인다, 보인다. 와, 크다. 이거 뭐야, 이거? 이거 뭐야? 흐리! 뭐야? 뭐야, 이게? 아, 뭔데 이거? 야! 뭔데? 야, 이거! 이용하니까 이거 완전히 딱 소리냐, 딱 소리냐 아, 근데 팔이 너무 아파 괜찮아요, 참아, 참아 아, 쟤 씨름을 쟤는 선생님 제대로 맞았는데요, 성훈이는? 토야 정상이야 토야 정상이야 토야 정상이야, 밑에 안 놓으면 이상하지 사고 아니야, 사고? 어, 어, 어 나왔어, 나왔어, 나왔어 다 돼가요? 아, 뭐야 이거? 팔이 너무 아파들어 그만하면 돼 집을 쎄 exclusively 모인다, 모인다, 모인다 뒤쪽 좀 물러나 아, 팔이 너무 아파 아니, 이거 안 빠져, 안 빠져 100% 100% 100% 100% 100% 100% 아, 됐다! 이건 100% 아, 됐다! 아, 털리도 못 먹었어. 아, 털리도 못 먹었어. 역구리죠? 역구리죠? 역구리다, 역구리. 와, 어쩐지 너무 아프더라. 아우, 고생했다, 진짜. 성훈이 저놈도 끈질긴 생명력이야. 네, 쟤도? 아니, 크지도 않은 게 그랬지. 에르모교, 아우, 역구리. 아, 백 그릇, 백 그릇. 기념철이야. 크다, 크다. 크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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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다. 이렇게 짖지 말고 이렇게 돌려서 쭉 내밀어. 그렇지, 그렇지. 그러면 커 보인단 말이야. 이렇게 해서 얼굴로 딱, 이렇게 각을 잡아주라고. 아우, 팔 아파, 잠깐만요. 아우, 팔 아파, 잠깐만요. 자, 봐봐, 내가 챙겨줄게. 발이 너무 아파. 자, 봐봐. 자, 봐봐. 자, 봐봐, 형아. 그렇죠, 그렇죠. 아, 보인다니까. 어우, 형 보인다. 대박. 이렇게 찍으면 이렇게 찍으면 이렇게. 오케이. 와, 감사합니다, 형님. 찍으셔야죠, 사실. 네? 어떻게 그렇게 하신데요? 네. 함께해요, 좀 들어보세요. 하나, 둘, 셋. 하. 하나, 둘. 하나, 둘. 대견! 이리 와! 하... 아, 쌤. 성훈아! 형이 파이팅 하라 그랬지? 어, 어. 들어. 고생했다, 고생했어. 아, 나 이거. 고생했어, 고생했어. 아, 이거.